사회자 없이 그냥 진행하려고 동영상도 하고 했는데 오늘 너무 큰 성원을 보내주셔서 인사를 많이 드리겠습니다. 저희들 이제 값 출발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일주년 음악회 하는데 과연 뭐 제대로 될지 저희들이 제대로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하는 행사가 잘 될지 무리가 많았는데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소원해주셔서 잘 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특별히 아까 영상에서 제가 소개드렸지만 멀리서 오신 우리 작곡관 두 분만 소개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 아래층에 리셉션홀에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다 가셔서 김밥도 드실 수가 있고 떡이나 음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웬만하신 분 다 가셔서 또 오늘 오늘은 우리 일주년이어서 제가 다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선발한 분들만 연주를 하셨는데 또 밑에 장은음악회가 또 오늘 연주하지 못하신 분들이 또 연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마산에서 오신 황덕식 작곡관이자 소개드립니다. 큰 박수! 오늘 서울에서 오신 우리 이항삼 작곡관이자 소개드립니다. 큰 박수! 다른 분들 많이 계시지만 오늘 저희 의사는 아래층의 리셉션홀에서도 서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내게 가시죠. 감사합니다.